1,2,2,3 3,2,3 4,2,3 4,3 5 뭐야? 뭐요? 뭐요? 뭐세요? 아이고, 안경을 벗으니 훨씬 낫잖아요. 뭐요? 어? 집 밖에 모르고. 아, 근데 이거 진짜 얼굴이 너무 아깝다. 아, 나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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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님이요. 내 집이니까요. 많이 취하시긴 했더라고요. 술 냄새도 많이 나고. 죄송합니다. 고민할게요. 뭐야? 어제 술 취한 누군가가 그 보호랑을 완전 박살을 냈어요. 진짜 빨리 열어주세요. 저 오지않지. 햇빛이 전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. 어떻게 열어요. 고장이 났는데. 고객님 왜 들어가요? 왜? 뭐야? 아니, 저... 아, 선생님. 저 진짜 다른데. 고장, 여기 독거빛이 303호인데요. 떨어져. 좀 떨어져. 뭐예요? 고객님 뭐예요? 여기서 비교를 해놓고. 내가 여기 신고 좀 하려고요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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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저거 저거 저거. 아, 내가. 아, 내가. 아, 내가. 아, 내가. 아, 아, 아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. 아, 아, 아. 고향이 잃어버렸어요. 아, 네. 근데 검사님은 여기 무슨 일로. 검사님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아, 그러니까요. 왜 수영장으로 사람으로 오라고요? 아, 뭐야, 오빠. 왜 아직도 안 맞혀. 나. 나. 안 돼! 자기야! 너, 너 나볼래 발음 필요한 거야?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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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셨지, 막資실들. 그래, 괜찮아. 속 цар이야. 어우, 아냐. 어휴, 죄송합니다. 걔네 는 바로 차면 어떻게 해요? 월달 유일판을 녹화하셨는데요? 안녕하세요 치킨집 앞에서도 그렇고 병원 일도 그렇고 괜찮아요 저는 식사 엄청 애지중지 하셨다고 저..란.. 괜찮아요 왜요 왜요 이거 미군 실수 안해요